대박주식 시리즈는요. 221탄입니다.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2016년 대박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드리고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과 같이 동시에 같은 날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박주식 시리즈 221탄은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자 2020년 8월 27일 오전 시왕 마무리 점검하고요. 오후 시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혼자서 주저리 주저리 마이크를 안 켜고 방송을 했는지 답들이 없어서 다시 한번 시왕 분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 아침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오늘 시초가를 잘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제 예측대로 하락 압력을 계속 받으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9시 45분에 9시 45분에 직전정고점까지 이제 추가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 오늘이 오늘 올라가는 장이면 아침장에 이제 하락압력을 받으면서 오늘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이 전저점을 안 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채 30분도 안 돼가지고요. 오늘 직전정고점까지 강하게 이렇게 뚫었습니다. 당연하게 때려맞고 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초가를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분으로 그냥 단 한 15분 만에 이렇게 개박살내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이제 11시 27분에 이제 또 한 번에 전저점을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자 5장에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올라가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추가 하락을 하는지 아까도 얘기했죠. 자 2360 2360 라인을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흐름이 달려져 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요. 쉽게 돌파 못합니다. 쉽게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시험 분석을 해드릴게요. 확률적으로 2360을 오후장에 돌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360포인트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수치를 갖다가 대놨는데 대충 여기에요. 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은 주가가 다시 한 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오후장에 주가가 더 하락을 하는거죠. 추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그랬을 때 이제 2300 오늘 전조점이 얼마죠? 2346인데 2339 라인까지 다시 조종이 와가지고 끝나면 이거 내일장 내일장 이거 추가 상승한다는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무조건 상승추세라면 상승장을 이어간다면 오늘 무조건 236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쉽지 않다. 잘 지켜보시고요. 2360에 따라서 주가가 향배가 달려져 있다는거 제가 키포인트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종합주가가 이렇게 매일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자 종합주가가 올라갈 때도 대세 상승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질 듯 타면서도 올라가고 떨어질 듯 타면서도 올라가고 자 대세 하락장의 시초도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듯 타면서 떨어지고 올라갈 듯 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종합주가가 고점이었을 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요. 흔하게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는 지난번에 4월달 5월달에 올라타야지 정합주가가 지금 25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다가 지금 주가가 고점을 때려맞고 2600포인트가 2017년도에 2017년도 그러면 재수 없어 가지고 여기서 물려버리면 2017년도에 2600포인트를 치고 올 3월달까지 빠진 거예요. 올 3월달까지 한 번도 회복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한 번도 회복을 못한 거라고 2017년도에 고점을 때려맞고 자 한 번 그거 한 번 볼까요? 자 1봉을 한 번 볼 텐데 한 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게 이제 요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 이게 뭐 지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질 않냐 아 여기네요. 2017년도 2017년도에 고점을 때려맞고 고점을 때려맞고 이번에 3월달까지 몇 년 빠졌어요? 2019년도 2020년도 자 2018 19 20 3년 반을 빠진 거야 3년 반 3년 반을 빠진 거예요. 자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제 26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냐인데 자 이러다가 앉아가도 더 올라오 더 올라간다라고 치자고 여기서 뭐 요새 뭐 30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자 치고 올라간다라고 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고 개별 종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개별 종목 못 올라가요. 지금 이런 구간에선 지금 여러분들 종합주가가 13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2400포인트가 넘었는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70% 80% 60% 가던 거 지금 수익권 다 돌아왔습니까? 10개 매수했으면 어쩌다가 하나 두개 수익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손실이야. 이론상이라면 이론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면 2008년도에 2017년도에 최고점까지 지금 종합주가가 얼마 안 남았는데 10종목 물렸으면 10종목이 다 100% 200% 수익이 났어야지 이게 이게 정상적인 주식시장이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주식이 그런 식으로 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가준다고 자 이러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종합주가 최고점인데 최고점에 한번 물려가지고 또 한번 3년 하락하지 말란 법이 어딨냐고 그죠? 이때는 뭐 때문에 3년 동안 하락했어요? 고점이니까 때려맞고 앉아가지고 여러가지 악재로 지금 때려맞고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급락한 거거든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갈 때 뭔가 확실하게 이번에 또 한번 주가가 밀려서 악재로 인해가지고 밀려서 밀려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뭔가 확신이 있는 돈이 되는 종목 물려도 그런 종목에서 물려야지 400% 500% 600% 씩 오른 종목 그런 종목 물려버리면요 재산 10분지 1토막 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매수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월봉이니까 월봉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3년 반을 하락한 겁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4월달까지 그럼 이게 몇 개월이야 한 번도 못 올라갔잖아 한 번도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물려도 뭔가 믿을만한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야 그나마 희망이라도 갖는다 생각하시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슬슬 하방 압력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종합뉴스라든가 여러가지 증권방송 TV 이렇게 보시면 종합주가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뭐 이러고서 장밋빛 전망 얘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실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 지금 단 한 명이라도 앉아가지고 저처럼 위험 대비해라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난 못 봤어 아 저 한 사람 봤다 한 사람 와우경제TV에서 한 사람 내가 봤는데 한 20일 전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뭐 대박 터진다고 앉아가지고 매수해라 매수해라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들어가실 수 있어요 매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을 갖고 들어갈 거냐 그랬다가 만약에 주가가 강한 하방압력이 또 한 번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빠르면 빠르면 올라가는 장이면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초에 무조건 올라가지 못하면 하방압력이 강하게 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하루에 엄청나게 폭락했던 그런 장이 또 시작이 된다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오후장에 여기서 이제 무조건 회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뭐 무조건이야 무조건 못 오면 오늘은 하락 추세로 해서 끝날 수도 있고 오늘의 여파가 내일에 또 하락장을 불러올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물려도 돈이 되는 종목에 들어가서 아직 덜 오른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도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라 그래야 뭔가 희망이 있다 자 요런 종목이 있잖아 요런 종목 요런 종목 얼마나 좋아 지난번에 아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빠질 때 지금 거기를 지금 깨려고 그러잖아 아 이게 지금 2만 원이거든요 주당 요런 종목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종목 이 종목은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돈이지 요런 게 전저점이 얼마인가 전저점이 약 900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자 제 예측대로 이제 하락압력을 받게 되면 전저점 1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진다 잘하면 300원 빠지겠다 300원 빠지면 대박이지 이거 못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 계속 하락압력이 오죠 지금 같은 종목은요 지금 같은 제가 지금 한 8개 종목 한 8개 9개 연달아서 제가 종목을 보여드릴 텐데 요런 종목은 부동산 갖고 있고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가서 당장 대출받아가지고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추가 급락이 온다라고 해도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내서 빛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요건 아니고요 많이 올라서 요런 거 대박이에요 이런 거 이거 예전에 제가 정상적으로 유사투자 자문업 할 때면은요 제가 이 종목 종목 분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한 종목에 내가 1억 받는다고 그랬던 종목이에요 1억 추천 금액이 왜 서울에 아파트 30억 40억 뭐 1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종목에다가 올인 터뜨리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은 천 원짜리 2천 원짜리에 빼특 못하잖아요 이게 지금 13만 원짜리인데 지금 주당 이 종목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겠어 간단해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은요 제가 여기다 시험 분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 종목은 이미 작전이 들어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런 종목 매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전 종목 그 작전주가 누구겠습니까 뭐 개별 종목 저게 저런 종목이 뭐 천 원 2천 원짜리가 아니라서 자산 운영사예요 저게 요 종목의 작전 세력들은요 자산 운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지금 한 3만 원 정도 가는데 이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터졌으면 가야지 올라가야지 계속 빼는 거예요 계속 빼는 거예요 물량 매집하고 계속 빼는 거예요 상승 못하게 왜 작전해야 되니까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졌잖아 자 우리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으면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잖아 지금 왜 못 올라가겠는 거야 작전해야 되니까 작전해야 되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물량 매집하고 하락 시켜야지 그래야 헐값이 주워 먹지 지금 한 9개 종목 보고 계세요 이런 종목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들어갔다가 그냥 물리는 거지 물려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종목은 자 요 정도만 시황 분석해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무조건 2360을 돌파를 해야 된다고 너 오늘 목숨은 2360이야 잘 보세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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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